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는 그동안 우파 진영 안에서도 아주 전투력이 있는 젊은 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30대인데 변호사이기도 하고 대전시당의 시정감시단장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대전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당선되는데 그 당시에 박범계가 되던 시당위원장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측에 있는 측근들로부터 돈을 달라, 당선 축하금이나 할애금 이런 걸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폭로했고 소송을 벌여서 박범계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그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박범계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박범계가 패해서 그래서 그 소송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서 또 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달림영창 이런 현수막을 지역구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달림영창으로라는 문구는 모차르트의 자장과 가사 일부로 영창은 창문을 의미하는데 이 달림이 바로 문재인의 애칭이어서 영창이 군부대에서도 감옥을 의미하는 그런 거리여서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다 하는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메시지가 분명했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을 확실히 했는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아주 자녀 납치 살해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김 단장은 협박범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가 아침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는 길인데 이분은 즉시 처단할 수 있게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김 단장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협박범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딸들을 전부 납치해서 무슨 무슨 하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줄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넌 너무 나대고 있어. xx아. 내 딸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xx하고 xx을 적출할 거다. 법보다 범죄가 빠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 협박범은 흉기 사진을 김 단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걸 받아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특히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 단장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아침에 범죄 예고하고 협박한 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적었고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해서 저희 위치 확인하는 행위를 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신변보호를 해줄지 걱정도 되는데 사무실까지 자녀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흉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 이거 아주 섬찟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쪽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일까? 최근에 갈등을 비주한 사람은 박범계 또는 이재명에 대해서 끊임없는 직격을 해왔으니까 거기 또 이준석에 대해서도 갈등을 많이 비주었습니다. 이준석이 너무 당대표로서 자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너무나 요란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전체의 가치 우파 야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준석만 도돌아지게 하려고 그런 자기 정치를 한다 하는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는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련된 증거자료를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소연 변호사의 자녀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위협을 그것도 살해 위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끔찍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진영끼리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개 SNS를 통해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저 필체도 있고 우편 소위를 찍어가지고 따라가 보면 누군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큰 세력을 끼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 세력을 끼고 있는 단체,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저걸 모른 척하고 숨겨놓고 벌벌 뜰 줄 아는 모양인데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100의 경우 저런 일을 당하면 그냥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 특히 자녀들, 자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렇게 위협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에게 위축시키고 멘붕을 일으키는 일리입니다. 그리고 직장에까지 위치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지금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댓글에 보더라도 지금 배후의 누구누구와 관련된 한패인 것 같아 이단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이 자파들이 설치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법천재의 나라가 된 것 같아. 반드시 정권을 재찾아서 저런 인간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자, 이걸 보면 정말 무법천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표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됐으면 그걸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흉기 사진을 보내거나 또는 자녀를 협박해가지고 본인을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나 타락했고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만큼 지금 무너져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수사를 할까 하는 의욕도 있고 저는 그가 무도한 짓을 누가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했을까? 또 경찰은 이런 이 건에 대해서 자, 경호,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전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 그러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젊은 30대로서 아주 보기 드물게 많은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저렇게 협박, 겁박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상당히 위축될 법도 하다. 자, 누군가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이 이런 용감한 사람을 지켜주고 국민이 낯선다. 자, 이런 걸 보면 또 이준석은 또 분탕을 일으켰다. 분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준석이 있으면 만약에 김소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을 해서 뭔가 또 징계를 하라. 이런 식일 겁니다. 그 이준석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저런 협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경각을 갖고 같은 당원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에서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